안녕하세요. 지선입니다. 제가 ASMR을 또 찍게 되었는데,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찍게 되었어요.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참 많았는데,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하고, 저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고 하고 싶어서, 이렇게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저번처럼 저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편하게 얘기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.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잠에 소로로로 드실 수 있길 바라며,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처음에 제가 들려드린 소리는 잣잎 소리인데요. 원래는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, 카페인을 조금은 줄여보자 라는 이유도 있었고,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,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, 차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었어요. 근데 이런저런 차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, 편하게 제일 자주 마시는 건, 캐모마일이라는 차예요. 근데 제가 평소에 마시는 차는 이런, 이렇게 티백으로 나오긴 하는데, 소리가 좋더라구요. 내 enorme 차는, 너무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든지 줄여도 해주세요? 이렇게 든지 줄여도 해줘요. 그리고 든지que고 뭔가 든지 줄여도 해줘요. 누구의 제외에 든지 줄여도 있어요. 잘 부륜 Cyril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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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생각난다. 돈가스 먹고 싶다. 제가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잠을 평소에 많이 안 자고 되게 뭘 하자는 편인데 잠도 너무 많아지고 노곤노곤노곤 자도 자도 졸려온 것 같고 그러더라구요. 그래서 상큼한 티백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제가 레드베리스라는 인데요. 아직은 비닐에 쌓여있어서 향이 안나네요. 이렇게 하면 안 나아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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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패스볼인데요 욕조에 풀어서 쓰는 패스볼이라는 거예요 가끔 원래 본집에는 욕조가 있어서 패스볼을 썼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숙소에 하나 있어가지고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는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그 호텔에 묵었던 숙소에 욕조가 있어서 미리 알고 가져갔었었고 하나는 이렇게 아직 담아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나면 몸이 부들부들해지기도 하는데 향도 좋고 릴렉스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기분전환으로 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이렇게 준비한 물건은 다 들려드렸는데요.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잘 잠들길 바라고 좋은 꿈꾸기를 바래서 영상을 찍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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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잠들길 바라며 잘 주무시라고 말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오야스민아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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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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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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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요. 안녕. 숙소